손이 심심할 땐 앞치마를 입고 커팅매트를 깔고 메이커 도구 박스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한 손으로 쉽게 들고 사물함에도 쏙 들어가는 메이커 도구 박스입니다. 3단 분리되는 도구 박스 안에는 물풀, 딱풀, 목공풀, 스카치테이프, 종이테이프, 박스테이프가 있구요. 가위, 커터칼, 골판지, 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자와 줄자가 있구요. 귀여운 도구 모양의 와펜 한개와 안전을 위한 장갑도 들어있습니다. 메이커 도구 박스를 구매하면 다은쌤의 도구 포스터와 스티커를 선물로 드려요. 칼질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스테인레스가 장착된 플라스틱 자입니다. 만약 칼질이 서툴다면 안전장갑을 껴주면 좋겠죠? 30cm 자보다 큰 물체를 측정할 때는 줄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얇은 종이는 가위로 잘 잘리지만 두꺼운 상자를 자를 때는 안전한 골판지 톱을 사용해보세요.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 두꺼운 박스 상자도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만들기에 꼭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12가지 도구들이 들어간 메이커 도구 박스와 함께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아몴인 제 번째 사무실 정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